아 이거는 너무 친구는 대체 뭐하는 나 뭐하는 친구죠? 이 친구 전 절교입니다 저도요 손절 이거는 사실 정말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익숙함 속에 소중함을 읽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제 친구한테 약속을 저도 당일에 많이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시티 도영 씨 엔시티 도영 씨 약속을 최근에 지금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아 예 받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전화하는 거죠 고잉스템팀 촬영 중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럼 너와 같이 얘기를 해줘 이 형들도 좋아할 거 아니야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 보니 손절 당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박수